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맑은 분, 증권계의 맑은 분 모시겠습니다. 교보진권의 김영열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최근에 그 리포트가 아주 센세이션한 제목이라고 스토컬룸 중국은 스토컬룸 중국은 그거 아니야? 인질로 잡았는데 그 인질을 사랑하는 인질이 납치범을 납치범과 동일시하는 이런 현상을 그렇죠. 상당히 인질 피해자와 가해자를 조금 공감이 생기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우리 자산시장에서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고 부동산시장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 의지가 상당히 강해져 있는데 감독당국이나 정책당국이 상당히 막 그런 과열된 분위기를 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런 선택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강한 거부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투자자들이 다소 유동성과 성장주에 다소 좀 인질로 잡혀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시장 의견을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오히려 하반기 초반부에는 좀 조심하자 쪽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 좀 틀렸거든요. 그럼 이렇게 틀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유동성 환경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유동성 환경에 대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었던 자료가 이번에 나온 유동성 인질이란 로 표현된 그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 인질이니까 잡혀있는 사람이 누군요? 현재 지금 투자자들이 유동성에 많이 취해 있는 거죠. 투자자들이 인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현재 투자 자산이 투자자들을 협박하거나 압박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아요. 보통 스토클럼 증후군에 빠지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런 가해자에 동조할 수밖에 없기 이전에 먼저 상당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었었다는 거죠. 제가 즐겨보던 미드 중에 종이의 집이다라는 스페인 미드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했었다면서요? 재밌죠. 그래서 거기 내용에서도 보게 되면 은행 터리범의 인질로 잡혔었던 사람이 이제 공범으로 합쳐지게 되는 같이 터러 다니는군요. 상황에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이전부터 어떤 조직에 대한 피해의식이나 조금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불만 등을 갖고 있어 왔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뭔가 그런 체제의 잘못된 부분 등을 돌파한 상황 등에 공감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투자자들이 이런 왕성한 투자 활동을 갖게 되는 부분 등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현재 투자자들이 소득이 늘어나지 않았었던 것 여러 가지 투자 측면에 있어서 소외되었었던 것들에 대한 반감 등이 현재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표출되고 있는 사항 등이 최근에 유동성 환경과 투자 환경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점검을 하게 됐습니다. 스페인 미드라고 해서 지금 난리 났어요. 수두수두. 아 그런가요? 스페인 미드가 어디 있냐? 아 죄송합니다. 수두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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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에드나 수두지. 스파이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유동성 공급자가 굳이 비유하자면 납치보험이 되는 건가요? 꼭 그렇게 표현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우선은 지금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해진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점검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지금 시장에 공급되어 있다는 얘기들은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정책금리도 제로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 당연한 결과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우리가 흔히 시중 유동성을 광해 통화로 표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평장 기준으로 이 광해 통화가 대략 한 3,050조 원 정도를 상위하고 있습니다. 상위 최대죠. 그렇죠. 지난해 연말만 하더라도 약 2,800조 정도에 불과했던 이 광해 유동성이 지금은 3,050조로 이제 훌쩍 넘어있다는 거죠. 250조가 늘어나고.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이 돈들이 어디서 왔냐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내려가니까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이제 즉시 이동이 가능한 경기동성으로 성격이 바뀌어 있다는 쪽으로만 보고 있는데 아니 뭐 금급수거에 있었던 돈이 나온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사람들이 다 보험계약을 해약한 건가 아니면 뭐 자산을 팔아가지고 이걸 다 현금화로 바꿨나 사실 이 돈의 실체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렸던데 이 돈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 그래서 그 내용을 점검을 하다 보니까 제가 발간한 자료에서 15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15페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시중 유동성의 변화율과 서울 주택가격 변화율이 상당히 동행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서울 주택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렇죠. 그리고 이 가격이 둔화될 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동성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표가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액입니다. 거래 총액입니다. 이 그림에서 이제 서로 두 가지를 매칭해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나라 시중 유동성이 늘어날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서울 아파트 거래 가격이 폭증하는 가운데 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될 때. 네. 이때 이제 시중 유동성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게 되면 매수자도 있고 매도자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자는 돈을 벌어서 샀던 대출을 받아서 샀던 그의 돈을 출처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별로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매도한 자금이 어디로 갔냐라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는 이 매도한 자금이 재투자가 되거나 이런 현상으로 우리가 항상 이어져 왔었었는데 이렇게 가격이 둔화될 때 거래가 동시에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뜻은 매도한 자금이 어디론가를 가지 못하고 지금 금융시장으로 흘러들어와 있다는 거죠. 네. 영원히 유동성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유동성이 둔화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또 봐야 되거든요. 유동성의 증가가 둔화되는 시점에 실물 경제에 문제가 없다면 이 돈들은 기업이나 가게로 흘러가겠죠. 기업은 이제 경기 여건이 좋아져서 돈을 벌다 보면 설비 투자를 하거나 사람을 뽑아서 고용을 늘리겠죠. 이런 쪽으로 이제 시중 유동성이 실물 경제로 투입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가게는 소득이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소비로 이어지는 이게 이제 유동성이 둔화될 유동성 증가가가 둔화될 때 나타나야 되는 현상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그런 현상이 잘 보이지는 않죠. 우선 가게의 소비가 늘어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도 정책 측면에 있어서 뭔가 성장을 찾아보자고 뚫어지니까 기업들의 투자도는 지금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과 매칭되는 쪽에 대한 자산시장의 가격이 먼저 들썩인다는 거죠. 그게 지금 주식시장의 성장주 중심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올인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실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동성 근데 이제 그 화두 중에 그래서 그 유동성이 일부 제대로 투자되거나 투자의 결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성장기업에 집중돼 버리니까 그렇죠. 야 비싼데 이거 그래서 도저히 손이 안 나가는데 근데 한국뿐만이 테슬라도 그런 거고 맞습니다.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런 거 같은데 한국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센터 선생님의 뷰를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유동성 장세라고 봤을 때 그런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고 그런 버블은 필연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우선 이 버블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인베스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순기능 쪽에 대해서 더 많은 비중을 바라보는 부분들이 맞겠죠. 그리고 모두 다 같이 좋아지면 당연히 행복할 사회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언젠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될 거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처럼 3프로 TV를 많이 보시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수를 줄어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런 성장기업들에 대한 상황은 우리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찾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서의 투자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우리가 선을 겨워야 될 필요는 분명히 없다는 거죠. 제가 방송 첫머리에 포스코에 대한 언급을 하실 때 이렇게 하면 구조적 침체에 빠진 전통기업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최근에 밸류 주식들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이 당연히 저평가다.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이익과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주식이 너무 싼 거 아니냐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서 보면 포스코처럼 구조적으로 침체에 빠져서 야금야금 실적이 이제 계속 감소한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지금 저PR이라는 종목이 고퍼가 되기 위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실적이 망가져서 고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등의 우려 때문에 기존의 밸류 주식 등을 안 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주가를 설명하기 어려운 고퍼 기업들은 미래에 돈을 벌 수 있는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점을 가정했을 때는 지금 꼭 비싸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거죠. 대신 시장의 진입과 이 기업들의 투자의 시점 측면에 있어서 누가 그 타이밍을 잘 맞춰가고 있느냐 정도에 대한 차이가 있다 뿐이지 최근에 성장돼서 나타나는 이런 주가 상승 측면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극단적으로 부정할 필요는 분명히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장주의 모멘텀을 코로나19라는 글로벌 팬데믹이 더 가속화시켜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3월 그 위기 국면을 헤쳐나온 다음에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하는 국면에서 한두 차례의 전통 가치주들의 역전 시도가 있었어요. 6월 달에도 기억하시겠지만 언택이 가고 컨택이 온다라는 그런 일이 있었고 최근에도 약간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 이런 것도 좀 오르고 그러면서 그런데 그럴 때마다 무의에 그쳐버렸거든요. 이른바 구태타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엊그저 어제인가요? 아마존 8% 올라 버리고 이러면서 나서 폭등해 버리니까 또 아닌가 보다 이렇게 돼버리는데 과연 그럼 우리 개별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성장도 일변대로 하려니 너무 겁나고 그런데 자산 가치 내지는 수익 가치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 돼 있는 거 하려니까 한겨울이야. 그렇죠. 아시잖아요. 어떤 기업들인데 예를 들면 캐시가 3천억인데 시총 2천억이에요. 이런 회사 있거든요. 내가 관심이 올려놓고 있는데 꿈쩍을 안 해. 거래가 하루에 5천조 밖에 안 돼요. 예를 들면 아예 안 본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사실 이런 선택의 고민이 많은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제가 구간별로 전략을 달리 짜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자료 맨 말미에도 그런 내용을 조금 적어놨는데 시장이 여기서 다시 또 2차 웨이브나 2차 확산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시장이 2천억 이하 아래로 내려간다. 이때는 무조건 사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었고 대신 지금 2천선 언저리에서 시장이 조금 혼란스럽다. 이게 오르려는지 내릴려는지 좀 혼란스럽다 할 때는 액티브 그로스 쪽에다가 우리가 비중을 두는 것이 맞다. 그렇죠. 모멘텀이 강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말씀을 드렸었고 2,200이 넘어가면 이때는 정말 돈이 넘쳐날 때입니다. 어제도 국내 이동성으로도 여기까지 왔는데 외국인 기관 사주니까 더 쉽게 올라가셨으니까 이렇게 돈이 넘쳐날 때는 기존에 좋은 것은 이미 알겠고 그러고 나서 돈이 더 들어오는데 뭐 사면 좋겠어. 이 현상이 나타날 때 쓰게 되는 것이 밸류 갭축을 매우 귀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키 맞추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덜어둔 것 중에서 최근에 뉴스가 조금 좋은 것들 기존의 성장자하고 조금 억지로라도 조금 엮어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그냥 가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의 미래가 있으니까 거기에 잘 적응하면 이거 성장주가 된다. 그렇습니다. 과거 이제 IT 버블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는데요. IT 쪽에 테크 기업들이 무조건 좋다. 이러니까 IT 거품이 막 커질 때 중간에 기존의 전통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 이 뉴스가 나오면 그냥 그 구경제 관련 주식 등이 덩달아 뛰는 현상이 나왔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엮어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은 이런 2200선이 넘어갈 때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선택의 고민이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는 순간에 투자할 것인가 시간에 투자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구분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순간을 시간으로 정의 내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구경제 주식 등에 대한 주가 상승은 순간에 아직은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시간으로서 전의되는 데까지는 검증이 될 부분이 많죠. 과거에도 우리도 할 거야 라고 했다가 뒤통수 친 적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진짜 바뀔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느냐 그렇게 바꾸려면 구경제에 관련된 경영진이나 사람들도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은 그대로인데 기업이 바뀐다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신 성장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게 되는 주의한 이유는 이거는 시간에 투자를 하는 거죠. 당장 이게 주가가 조금 과열 양산이고 지금 투자하는 것이 조금 늦은 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가격 조정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2년, 3년, 5년 정도의 투자의 기회가 남아 있다면 성장률 쪽은 여전히 시간 측면에 있어서는 투자 매력이 크다. 이런 정의를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지수 2200이 굉장히 중요한 레벨이기도 합니다. 저항과 지지가 같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지수 레벨에 따른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 믹스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아이들은 좀 들은 것 같은데 수급이 바뀌었을 때 지금은 철저히 개인 수급이었잖아요. 그렇죠. 3월 달 이후에 장을 주도하는 건 개인이고 그리고 개인들이 굉장히 현명해지고 있다는 걸 체감하거든요. 빠지는 날 무조건 사고 오르는 날 팔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뉴스 3 시간에도 글로벌 금융 환경이 신흥국 쪽의 우호적인 상황으로 바뀌는 국면일 수도 있는데 지금이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가 내려간다는 게 그 국면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을 때는 수급의 변화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주도 세력이 바꿀 수도 있는데 이 국면은 이런 가치주냐, 성장주냐 선택할 때, 피킹할 때 우리 투자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선은 상당히 큰 흐름에서의 변화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달러 인덱스에 대한 아주 드라마틱한 약세를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더 이상 강세, 지난 한 10년여 가까이 진행되었던 강세가 끝나간다. 이 논림만 맞아떨어진다 하더라도 신흥시장에는 엄청난 기회의원이 있다는 거죠. 그 가능성을 이미 보고 있는 부분이 우리 증시도 있지만 지난 두 달여 사이에 중국 증시의 어떤 파일적인 상승 이런 변화 등이 향후 2020년대 투자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티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는 부의 이동 측면의 자료 내용에서도 보셨었겠지만 저도 오건영 팀장님 책에 대해서 상당히 인상 깊게 많이 봤거든요. 제가 올해 연간 전망 때 썼던 부분 중에 스마일 커브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었고 스마일 커브가 스탠시의 밸류체인 측면에 있어서의 스마일 커브도 있지만 달러의 스마일 커브 부분이 있는데요. 스마일 커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라는 것에 대한 특성이 아주 시장이 위험해도 강세이고 그리고 경제가 너무 좋아도 강세라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달러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달러 강세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시장이 무너져도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경제가 좋아도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달러의 강세가 조금 기조가 무너져간다는 것은 미국에 대해서 이제는 잘 모르겠다. 이런 지금 시장 해석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향을 지금 유로화도 조금 영향을 주려고 하고 있고 위안화도 영향을 주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당장 모르겠는데 미국에 지금 머물러 있는 돈들이 조금씩 글로벌 시장으로 분산된다는 거죠. 이 콩꼬물만 받아도 우리 시장에는 상당한 수급적 환경에 변화가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의 잠재력이 지금 상당히 강해져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스마일 커브라는 것은 경제가 좋을 때도 달러가 올라가고 안 좋을 때도 올라가고 양쪽이 올라간다. 미국 경제 주도를 워낙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하에서 그게 정말 현실화됐을 국면에는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성격의 주식에 더 비중을 둬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우선은 유동성은 더 공급될 때 있다. 이 전제를 놓고 본다면 지금의 성장주의 환경은 당분간은 안 바뀐다고 보는 부분이 맞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여러 표현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PDR도 쓰고 여러 내용들을 쓰고는 있지만 결국은 투자자들의 공감을 빨리 끌어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하는 부분 등은 불가피하다는 거죠. 오히려 더 강화된다. 제가 오늘 자료에서 하나 더 언급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성장주를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나는 이런 거 잘 못하겠어. 대신에 조금 안전하고 오래 묻어들 수 있는 그런 투자 시점은 도대체 언제 오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 내용에서 17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제가 이제 유동성이 풍부해질 때 우리 주식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 그림에서 파란색 영역 부분으로 보시는 부분이 우리 시중 유동성이 늘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분명 주식시장이 좋아요. 그런데 이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지금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거는 시장에 돈이 풍부해지니까 수급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좋거든요. 그런데 이 유동성이 늘어난 그 이유를 한번 또 생각해보자는 거죠. 매크로 환경이 안 좋기 때문인 거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유동성을 오히려 풀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이유가 언젠가는 시장을 타격하는 시점이 언젠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해진다 늘어난다고 할 때 주식시장에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먹은 거는 빼버릇하는 어떤 맺고 끊는 투자 전략을 세워두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벌었을 땐 챙겨두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나는 여기다 무조건 묻어둘 거야. 우리 애한테 물려줄 거야. 이런 식에 대한 접근은 상당히 공격적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저 그림에서 빨간색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늘어나는 유동성이 감소하기 시작할 때 그때가 주식시장이 훨씬 더 좋을 때네요. 이때는 추세적으로 갈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레벨업에 대한 시도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사이에는 저 파란색 음영의 영역에 가까운 투자 전략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충격을 가하는 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바심을 내실 이유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 도저히 못 참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충격이 날 때를 대비해서 캐시를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서 계속 사 모아 나가시다가 충격이 나오면 그때 더 타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난 이런 거 다 모르겠고 나는 리스크가 제로일 때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 빨간색 영역 유동성이 준다라는 신호가 보이게 되면 이때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020년 7월 중화수는 이 차트로 봤을 때 파란색 영역이죠. 파란색 영역이네요. 유동성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정점인지는 모르나 어쨌든 6개월 전보다 늘었고 3개월 전보다 지금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재미있는 부분이 저게 지금 주가 변화율을 제가 전년비 변화율을 그린 거거든요. 지금 제로의 수료만 있어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올해 시작을 2200에서 시작했거든요. 시가가 2201포인트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투자자들이 이거 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지금 모르는 것만 생각하죠. 3월 19일 이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700포인트 올랐으니까 이거 나 이거 타이밍 또 놓쳤네. 인생의 기회를 또 한 번 놓쳤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조바심을 느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시 또 그에 대한 기회 요인은 분명히 잠재되어 있고 충분히 시장에 대한 진입기에는 투자자들에게 또 주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센터장님께서 용어를 하나 쓰셨는데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용어로 제가 귀에 걸려서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 회사의 어떤 가치를 수익가치 자산가치로 할 때 PER를 쓰고 Earning Nation를 쓰고 그리고 PBR을 쓰잖아요. 북밸류를 쓰는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요즘에 성장주의 가격이 PER과 PDR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돼서 새로 나온 용어가 하나 있어요. PDR이라고요. PD가 뭐냐면 드림입니다. 드림. 꿈지수라고. 그런 게 있어요? 아 이게 신조어지. 그래서 업계에서 쓰는 것 중에 PSR이라는 것도 있고요. 세일. 판매. 매출이죠. 매출로 기업을 평가하는 것도 많이 씁니다. 근데 PDR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없는 건데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야 이거 꿈이 있는 주식이 있잖아. 다른 얘기라면 성장의 극한이라니까 그냥 사. 이런 용어로 PDR 프라이스 드림 레이셔를 쓴다고요. 그 얘기셨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분위기 보면서 팔아서 현금을 좀 확보해라. 이때 전체 증시가 약간 분위기 좋은 날 팔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수익이 좀 난해를 팔 수도 있잖아요. 내가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3개가 수익이 나서 얘를 팔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게 더 좋은 전략입니까?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10개 중에 3개가 수익이 났는데 사실 얘는 더 가면 얘가 더 갈 애들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팔지 말고 예를 들면 주식이 전체적으로 오른 날 다 같이 조금씩 파는 극의적 전략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네.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언급을 드리면 시간을 보고 사신 주식들에 대해서는 쉽게 파실 이유는 없다는 거죠. 대신 순간을 보고 사신 주식들. 최근에 가변적인 변수에 반응하는 주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수급에 반응해서 오른 구경제 주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먹었을 때 팔아도 레인지 트레이를 파고 그런 거는 그렇죠. 이거는 수급이 무너지면 다시 또 주가가 무너질 확률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을 보고 사신 주식들 대표적으로 지금 성장주들과 같은 경우에는 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대기 수요자들이 많이 있는 주식들 같은 경우는 충격도 덜하기 때문에 시간을 보고 투자하신 것의 대상들은 최대한 그 믿음을 갖고 한번 보시고 믿음을 조금 빗나가게끔 만드는 배신을 하지 않는다라면 믿어주자라는 거죠. 시간을 보고 사질 않아요. 시간을 보고 산다는 말은 충분한 성장성을 보고 얘는 그냥 끝까지 한번 가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시간을 보고 산다는 말씀은? 그렇죠. 그런데 순간을 보고 산다는 거는 얘 잠깐 오를 것 같아서 그냥 확 산다? 그렇죠.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서 갑자기 자동차 주식이 올랐다거나 아니면 어떤 뉴스에 반응해가지고 주가가 잠깐 반짝아가는 주식들 예를 들면 갑자기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 너무 저평가인데 해서 은행주가 올랐다. 그렇죠. 은행주는 사실 때 사실 때 이거 나 10% 오르면 나 판다 이거. 그렇죠. 렌즈 트레이닝 하나는 거죠. 이거는 순간인 겁니다. 수급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10% 못 먹었어요. 우리 투자자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는 건 뭐냐면 성장주 많이 오른 주식을 살 때는 50%만 먹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고 지금 김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를 들면 이거는 정말 꿈쩍도 안 하는 주식인데 이런 거는 내가 그냥 저 아이가 내가 벽지를 만들어버린다. 주식 다 찾아가지고 마블리 칠해버린다. 이런 걸로 사요. 그런데 그거 거꾸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세인 성장주의 그거는 조금 비싸 보여도 이건 시대의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전체 자산의 일부는 그냥 길게 갖고 가고 굉장히 소외받던 주식들이 가격이 싸다는 이유나 수급상의 개선으로 올릴 때는 렌즈 트레이딩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많이 하죠. 그런 선택에서 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제 자료에서 21페이지에 제가 그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아까 제가 유동성 변형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 유동성이 늘어나는 때다. 그러면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유동성이 늘어날 때 지금 이 짙은 색으로 보여드린 그림이 성장주하고 가치주에 대한 상대성과예요. 그래서 우상향하게 되면 성장주가 좋을 때이고 우하향하게 되면 가치주가 좋을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을 때 전형주로 지금 성장주가 압도적으로 지금 방향을 틀어놨죠. 그리고 이 추세가 잠깐 바뀔지 모르겠지만 당분간 안 바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성장주는 배틀을 길게 잡고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고 가치주는 내가 잠깐 가치주와 관련된 뉴스에 혹하는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이거는 아직은 잠깐이다라는 거죠. 갑자기 현대차가 전기차에 대해서 몇백만 대를 내놓을 거야. 이건 뭔가 크게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잠깐 믿어보자는 거죠. 그래요? 원래 가치주가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 가치주들에 대한 신뢰가 지금 약화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의 색깔을 성장으로 바꾸는 거가 어마무시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특히 그 가치주들이 왜 지금 가치주일 수밖에 없느냐는 내부적으로 안을 뜯어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 기업들 그리고 제조업체들에 대한 전연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취향시간에 뉴스3시간에 두 개 업체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 진리는 아니죠. 예를 들면 포스코를 싸다라고 최근 몇 년 동안 장기 투자를 한 분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거 비싼데 단타를 친 분이 있어요. 같은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한 분이 있겠죠. 코스코 너무 싸기 때문에 이건 한 15%는 빈집 털이 되겠는데 이렇게 한 분과 플러스 그러면서 산발을 예를 들면 이거는 시대주식일 수 있고 성장성이 있으니까 부분적으로는 좀 길게 가지. 엄청난 수익률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유동성 국면에서 유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그 전략이 유효하다는 거죠. 배움과는 좀 달라지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그게 원래 맞는데 아니 예전에 투자는 변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전에 뭐라고 방금 나오신 분들이 주로 가치 투자 하신 분들이 원래 가시는 아주 탄산한 회사인데 아주 가격이 쌀 때 들어가서 뭐 이게 1년 될 수도 있고 2년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내 가치를 따라오기 때문에 얘는 이제 쭉 장기로 간다. 이런 얘기를 주로 들었지. 언제쯤 가치를 산 거야.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언젠가 맞을 거예요. 문제는 그 언젠가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을 푸는데 시간이 얼마나 더 진행될지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뭐 내년에 시작된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한 5년 후에 시작된다라고 그러면 그때까지 손 빨고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손은 빨기 싫어요. 그렇긴. 너무 많이 빨았어요. 아니 근데 이제 김선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장세의 성격이 유동성이 확대되는 이른바 유동성 장세라는 전제 하에서 그건 맞는 전제잖아요 지금. 그 유동성 장세의 특징적인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되는가 이걸 말씀하시니까 일반적인 주식 투자의 일반론 그러니까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야. 이건 일반적인 거고 지금 특정한 왜 투자 전략을 전동하시는 분이니까 그거를 이제 한정을 해놓고서 봤을 때 장세의 성격이 큰 변화가 있을 때까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가. 그런 얘기죠. 산 다음에 이게 가치주였나 이렇게 헷갈리는 건 안 되는 태도겠죠. 자기만 가치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가치주 아니었나 사고 나서 안 오르면 왜냐하면 지금은 유동성이 풍부하다라고 그러면 이런 때는 그 흐름에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각자 좋아하는 취미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어울려야 되는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막 춤을 추고 같이 어울려야 되는 파티에 가서 나 혼자 클래식 듣고 있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군요. 남들이 테크노 하고 있는데 나도 클래식 듣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등을 하시는 거는 철저한 투자 성향에 대한 차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늘은 그런 철저한 유동성 부분 측만 조금 강조해서 아니 친구하고 클럽까지 하고 있는데 턱시도 입고 온 거야. 그러면 거기서 입 뺀다 하잖아. 그렇죠. 입구 뺀지.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A라는 투자자가 그 전략을 못 쓰고 한 마이너스 15쯤 됐어요. 네. 그럼 그 투자자는 지금이라도 다시 확 전략을 바꿔서 말씀하신 그 전략으로 한번 좀 아쉽지만 가보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약간 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으니 그냥 있던 거는 조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겠습니까? 저는 변화는 빨리 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가 파니까는 오르네. 이런 느낌을 받는 투자자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시장 환경이 불과 한 3, 4개월, 한 4, 5개월 정도의 변화에서 이 정도의 결과가 나왔지만 앞으로 매크로 환경에 대한 변화가 한 5년, 7년 정도는 지금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변화는 빠를수록 좋고 너무 무섭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변화를 대신 문제는 본인이 실행하는 것부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어느 세미나 자리에서도 그런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디 가서 기도를 했다라고 그래요. 제발 로또 좀 당첨되게 하겠다라고. 그런데 이제 신이 하도 답답해서 그 얘기를 했답니다. 로또를 산 다음에 기도를 하라고. 사지도 않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변화를 본인이 스스로 시도하면서 시장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좀 더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런 여러 좋은 자료와 3프로TV 같은 좋은 프로들을 경험을 하시게 되면 그 감각은 어느 정도 강화되실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손이 안 나갈 때에 대한 노아를 알려드릴까? 뭐예요? 절대 저 주식을 증오하게 된다고 하면 계속 올라가. 나는 없는데. 그럼 자기만 다쳐요. 자기만 마음만 상해.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있어요. 조금 사보는 거야. 조금. 예를 들면 전체 자산이 100이다. 그러면 한 이 정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싹 바뀐다. 오늘. 마음이 싹 바뀌어. 유효해져. 과연 재물량을 다 받을 만한 매수 세력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기관들 긴장하시고 다 내 물건 받아요 오늘. 같이 좀 오르겠구나 또 이제.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제가 새로워지는 시간. 리프레시 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김영열 센터장님 제가 참 좋아합니다. 오늘 저의 뒤통수를 세게 때려주신 교보증권의 김영열 센터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3부에서 만나요.